안녕하세요. 시디맨 나이아닷컴의 시디맨입니다. 이번에 큐릭의 심플리즘 차량용 거취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.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위에다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. 옆쪽 부분에 지금 이게 늘어나고요.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위에다 뜬 다음에 자신이 핸드폰 크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설치 가능합니다. 옆쪽에는 쿠션이 있고요. 그래서 핸드폰이 들키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 포어필름을 벗기고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합니다. 붙이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딱 달라붙어버렸는데 붙이고 난 다음에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. 지금 고정이 됐고요. 이렇게 돌려 놓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달아 놓은 건데 이렇게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. 이렇게 돌려주면 가능하고 장착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단단히 붙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당겨서 떨어지게끔 하려고 해도 힘으로 당겨도 이렇게 쳐도 잘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단단히 붙고요. 일부러 떼기가 힘들 정도로 단단히 붙어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잘 장착했을 수 있고 회전을 해서 수평이나 가로로 자신이 원하는 각도로 재려놓고 사용 가능한 그런 차량용 거치대입니다. 이상입니다.